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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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앞으로도 한 번밖에 안 계시는 김종원 성실을 더 잘 받들어 모셔서 다시는 이런 상신의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각 우리 수도시민들에게 오제는 물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뚜끈한 원차까지 공급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언나라 인민이 뜨거운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자로서 경계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수도시민들에게 돌려주던 그 사랑, 그 운정을 가슴 깊이 단지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방사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자기 범분을 다해나가도록 교리합니다 오래되던 지수长 또 doah 자 CDC의 어머니에게 страх이 아는다 이쪽에서도 gesund 이야기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민정의 이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위해 어떻게 김재장 동지의 슬픔에 갚아 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참여 많은 김정은 대장 동지께서는 구성에서도 추운 날 장군님을 찾아뵙기 위해 저희 식장을 찾아오는 고민들은 건강하세요 저희 식장을 찾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 통상을 입지 않게 모사와 목도리, 귀걸이를 하도록 배려하여 죄송했습니다 김정은 대장 동지의 사랑을 받아오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미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살아생전에 그처럼 인민들이 잘살 나름하니 당겨오시기에 불절절하라고를 받쳐가셨는데 우리의 참여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께서 우리의 참군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민들을 보살펴 주고 계시니 정말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수록 이 나라 자식된 다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찢겨지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정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 용기로 바꾸어 이 나라 자식된 다리 김정은 대장 동지의 정체로서의 단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자 아 그럼 먼저 몸 넉히고 몸 너무 이리니까 잠깐만 잠깐만 다음 주에 만나요!